반갑습니다. 소료계 채널의 케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스테이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벨트, 물, 스프링, 가시까지 만들어볼거에요. 오늘 구현할 것들은 이펙터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만큼 만들 것 같아요. 일단 갑시다. 구독과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바로 갑시다. 컨베이어 벨트와 스프링으로 쓸 이미지가 없어서 직접 그렸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스프라이트를 사용했어요. 먼저 컨베이어 벨트 스프라이트를 들고 와서 대하충 스프라이트 설정을 하고 스프라이트 에이트에서 가장대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하이라키 창으로 들고 와서 드로우 모드는 슬라이스드로 하고 길이를 움직여 보면 전체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가운데 벨트 부분만 늘어나죠. 이제 캡슐 클라이드를 추가해주고 방향은 코리젠탈로 하고 이펙터 사용에 체크해줍니다. 표면 이펙터를 추가해서 플레이어와 몬스터만 적용시키도록 마스킹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기 편하게 벨트를 늘려서 바닥에 옮기고 필요없는 것들은 결성을 시켜줍니다. 벨트에서도 플랫폼과 같은 조건으로 점프 등을 해야하니까 레이어는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여기까지 플레이 스피드를 1로 하니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로 하니 왼쪽으로 가네요. 스피드와 스킬을 조절하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줍니다. 제일 처음께 제일 자연스럽네요. 보자 뺀 것 같으니 프리패브로 만들어주고 다음 물은 딱 맞는 스프라이트가 있으니 이걸 그대로 들고 와서 이름과 태그 레이어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부력 이펙트와 박스 콜라이드 2D를 추가해서 콜라이드 마스크는 플레이어로 설정하고 이펙터 사용에 체크해줍니다. 살짝 공개 다음 물이 플레이어보다 앞에 위치해서 플레이어를 가려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현재 플레이어 소팅 레이어인 디폴트보다 아래 포그라운드라는 소팅 레이어를 만들어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드로우 모드는 타일드로 하고 스프라이트와 콜라이드의 길이를 조절해주세요. 여기까지 플레이 플레이어를 불에 넣고 적당한 밀도 물의 표면 레벨과 물의 저항력을 정해주면 이쁘게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프리패브로 만들어주고 이제 스프링을 만들어 봅시다. 원더보이 스프링은 밝고 즉발로 발동하는 게 아니라 살짝 있다가 발동하기 때문에 딜레이를 조금 주고 이펙트를 켤 거예요. 일단 스프링의 스프라이트를 대충 설정해주고 피벗은 바통으로 합니다. XF 유닛을 16으로 하니까 너무 크네요. 30으로 해서 좀 줄여주고 레이어는 역시 플랫폼으로 에어리어 이펙트와 박스 콜라이드 2D를 추가하고 이즈 트리거와 이펙트 사용에 체크합니다. 위쪽으로 힘이 가해지도록 각도는 90도로 바닥에 넣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안 움직이죠. 힘을 조금씩 늘려 적당한 힘으로 날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죠? 이제 플레이어가 이 스프링을 뽑았을 때 딜레이를 살짝 두고 이펙트와 애니메이션이 발동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스프링 스프라이트와 이펙트를 각각 분리시켜서 자식으로 넣어줍니다. 부모의 트리거로 쓸 박스 콜라이드를 넣고 스프링이 발동될 영역을 설정하고 애니메이터를 추가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생성해줬어요. 우선 애니메이션에는 스프링 스프라이트에 Y스케일을 조절해서 스프링이 튕기는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쪼그라들었다가 쭉 눌러주고 적당히 와리가리하며 풀어줍니다. 그 다음 이펙트를 추가해서 스프링의 움직임에 맞게 이펙트를 원오프시킵니다. 스프링 스프라이트 렌더러도 추가해서 애니메이션이 시작할 때 키고 끝날 때 꽂으면 되겠죠? 이제 스프링 스크립트를 만들고 넣어줍니다. 스크립트에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받아와서 스프라이트 렌더러와 애니메이터를 오프시키고 스프링 영역을 밟았을 때 애니메이터를 켜줍니다. 이펙트 등 온오프는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다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이벤트로 애니메이션을 끌 함수를 만들었어요. 유니트로 들어와서 애니메이션이 끝날 무렵에 이벤트를 넣어 애니메이션을 오프시키게 해줍니다. 필요한 컴포넌트를 넣어주고 스프링의 소팅 레이어는 플레이어 뒤쪽으로 설정해줍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냥 띵 띵 잘된거 맞죠? 자 그러면은 프리패브로 고고 다음 까시는 까지 오브젝트에 콜라이드를 넣고 몬스터라고 태그와 플레이어와 반응하는 레이어만 넣어줘도 플레이어에서 반응을 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것도 프리패브로 고고 이번 이펙터들을 만들면서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에 두 곳을 수정했어요. 플레이어가 이동할 때 에드포스를 쓰다가 벨로시티를 플레이어로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이펙트들과 적용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체크할 때 좀 더 여유롭게 바닥을 체크할 수 있도록 거리를 좀 늘려줬어요. 여기까지 만들기로 한 요소들은 모두 맞는 것 같네요. 오늘 만든 요소나 지난 영상의 무빔 플랫폼만큼 플랫폼의 장르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브젝트로는 또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 구현하는 것도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곰돌님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정글은 아튜브 스타는 알튜브 사다리는 곰돌튜브 사다리를 쉽고 간단하게 변할 수 있더라구요. 저도 곰돌님꺼 보고 만들었는데 원더브에 등장하는 사다리와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수정하면 바로 원더브의 조건에 맞는 사다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사다리는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요소들을 모두 넣어 스테이지를 완성시켜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끝